계산 작업에 정보 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보 1번 예제 시트를 클릭하시구요. 첫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과 단가는 if와 is블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분명히 공백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그 다음 분명히 공백이 아니면 vlooker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목록에 찾아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 1번 예제 클릭하시구요. d4셀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봤더니 미리 좀 수식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요.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4셀 클릭하신 다음 품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오른쪽 제품 목록에서 찾아다가 규격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에러가 있다면 함수를 통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4에 갖다 놓으신 다음 수식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이라고 있구요. vlookup 함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c4에 있는 값을 오른쪽 참조표에서 찾겠습니다. i4부터 k13의 영역을 범위 지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규격을 가져올 겁니다.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a001은 빡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품명에 데이터가 있다면 규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요. 품명에 데이터가 없다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는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 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equal 다음에다가요. if 만약에요. 만약에 가로 여시구요. is blank입니까? 라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is 뭐뭐입니까? blank입니까? 라고요. is까지 입력하면 첫 번째 blank가 보이시죠? 키보드 탭을 입력하시면 is blank 가로까지 입력되구요. c4에 있는 값이 첫 번째 수식의 왼쪽에 있는 셀을 참조합니다. c4의 값이 가로 닫구요. 신표 공백입니까? 라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구요. 신표 가로 닫고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로 다시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제는 수식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값이 없는 거는 공백으로 처리가 되구요. 왼쪽에다가 임의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입력을 해 볼게요. a005라고 넣어볼까요? 입력하면 박스라고 나옵니다. blank면 blank로 있으면 찾아다가 표시하겠다. 좀 더 양식이 보기 좋을 것 같죠? 매번 수식을 입력하고 수식을 복사해서 쓰는 것보다는 함수를 통해서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해 놓을 수 있으실 것 같구요.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VLOOKUP 가시구요. 제품 품명을 가지고 오른쪽 참조표에서 찾겠습니다. 참조표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고정된 밑입니다. F4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에 있구요. 세 번째에 열에 있다는 거구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넣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는 메시지가 뜨죠. 오류 메시지가요. 이 부분을 수정하기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첫 번째 데이터 F4셀을 선택하시구요. IF 만약에요 IS BLANK입니까? 어디가요? C4가요. C4셀을 품명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C4가 블랭크라면 가로 닫구요.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땀뿐 열고 닫고 하시구요. 신표 그 다음 만약에 공백이 아니라면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IF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구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상적으로 수식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공급가액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식이요. G4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수량 E4 곱하기 F4 엔터 누르면 공급가액이 구해집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또 이렇게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수식을 조금 수정해 놓으면 오류값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공백으로 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4에 가셔서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 ISERROR가 있습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ISERROR 두 번째 있죠? 선택하시고 TAP키 누르시구요. E4 곱하기 F4를 했는데 SHOP VALUE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구요. 오류가 없다면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2 4 곱하기 F4로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상적으로 공급가액이 계산이 되구요. 에러가 있는 부분은 공백으로 처리해서 화면에 좀 더 보기 좋게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제는 사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됐고 어떻게 출제가 될지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구요. 또 업무에도 활용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요. 수강 코드 오른쪽에 있는 G2셀에 있는 H2셀에 있는 수강 코드에다가 하이픈 붙이시구요. 수강 코드 다음에 하이픈 붙인 다음에 시퀀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련번호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4는 수강 코드 A2E2O-5-1번 그러니까 결과를 잠깐 보시면 수강 코드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일련번호를 넣겠습니다. 넣는 방법으로요. 함수를 사용하는데 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A4에 갖다 놓으시구요. 중요한 건 현재 H2셀의 값을 가져다 쓸 건데 물론 equal H2셀 M% 라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셀이란 함수를 알기 위해서 예제로 한번 구성한 거잖아요. 셀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A4에 갖다 놓으시구요. 우리 수식에 감수면 함수 추가해 가시면 정보가 있구요. 첫 번째 셀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포 타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컨텐츠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컨텐츠라고 입력합니다. c-o-n-t-e-n-t-e-n-t-s 라고 넣으시구요. 이 컨텐츠로 이 컨텐츠로 어떻게 할까요? F4 눌러서 M% 입력하구요. M% 입력하구요. 큰 따옴표 문 꺼서 하이픈 빼기 입력하시구요. 여기까지만 잠깐 하시게 되면 모든 전체적으로 하이픈 빼기가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일련번호 넣겠습니다. A4셀 선택하신 다음에 M% 또 셀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요. 셀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행의 번호를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라고 로란 함수를 로라는 내용을 인포 정보를 넣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로 그 다음 심표 어디에 행의 번호를 가져오시겠습니까? A1셀 그럼 행의 번호를 가준다면 1이라는 값을 가져올거에요.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A2 A3 A4 A5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참조를 안하면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1,2,3,4 라는 일련번호를 가줄 수 있을 것 같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 수식을 복사하시면 1,2,3,4 일련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셀 함수를 통해서요. H2셀의 내용을 가져다가 연결하겠다 하이픈 넣었구요. 그 다음 L1셀의 행의 번호를 가져다가 표시하겠다 라고 소식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 D4셀의 성별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성별은 주민등록번호 왼쪽에는 주민번호에서요. 여덟번째 자리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여덟번째 글자 하나를 추출하기 해서 미드가 필요할 거구요. IF 함수를 통해서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해당한 값의 남여를 구분하기 해서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D4에 갖다 놓으시구요. equal IF 만약에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글자를 추출하기 전에 추출한 값이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함수가 있습니다. IS IS ORD 하고 IS EVEN 이란 함수가 있는데요. 우선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에서 IS ORD 선택하시구요. ISODD 이란 함수 선택하신 다음 가로 여시구요. 어떤게 홀수인가 주민번호 여덟번째 숫자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MID 바로 왼쪽에는 주민번호가 마우스 클릭이 안됩니다. 이럴 때 방향키로 가세요. 방향키 왼쪽 화살표 가셔서요. C4 선택하시구요. 여덟번째 에서 한글자를 추출하겠다. 주민번호 여덟번째 한글자 추출한 값을 ISODD ISODD 이란 함수를 통해서 가로 닫구요. 숫자를 넣었어요. 이 숫자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홀수라면 우리는 뭐라고 할거냐면요. 남 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남 홀수가 아니면요.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 남 만족하지 않을 때 여 그 다음 가로 닫구요. IF에 대한 가로 닫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성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홀수년도에 태어난 주민번호의 왼쪽에 있는 두 자리 숫자가요. 태어난 연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1분단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2분단 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번호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셔야 될 겁니다. LEFT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1분단 만족하지 않으면 2분단 하시면 되겠구요. 앞에서 성별이 하셨던 홀수냐 짝수냐 IS ODD 넣으시면 홀수입니까? 네 그러면 홀수이면 1분단 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앞에서 홀수를 연습해 보셨으니까 IS 2분 짝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세를 클릭하시구요. EQUAL IF 만약에요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해서 IS EVEN 선택하시구요. 주민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통해서 C4에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함수에 대한 가로 닫으시구요. 심표 문제에서 짝수면 어디라고 했죠? 짝수면 2분단 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2분단 만족하지 않으면 1분단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할인율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할인율도 VLOOKUP과 IF 함수는 아실 거구요. 타입이란 함수를 실습하기 위해서 예제를 좀 구성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구요. 그냥 예제로 구성한 내용이구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은 왼쪽에 있는 구분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수강료 할인이 됩니다. 할인율을 가져다가 표시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식을 작성해 보면 G4에 놓으시구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을 이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구분 F4에 있는 데이터를 아래쪽에 가서 A16부터 B18 영역에서 찾습니다.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라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참조하는 표에 두번째 얼에서 가져올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을 넣고 확인을 눌렀더니 오류가 생겼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는 데이터는 값을 찾아왔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값들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IF와 타입을 좀 넣어봤습니다. 타입이란 함수도 저희 교재 설명이 좀 나와있는 이론 설명이 나와있는데 타입을 통해서 값이 숫자이면 1이 반환되구요. 그러니까 브이로컵을 통해서 구하는 값을 타입 안에 넣었을 때 0.2 0.1 0.5 숫자니까 1이라는 값을 반환할 거구요. 지금처럼 오류값이 났을 때는 오류값은 16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금 이 예지에서는 만약에 타입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겠다. 그러면 숫자가 있는 곳에는 오류가 없으니까 숫자가 있는 값은 브이로컵을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하고요. 숫자가 없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값에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수강료도 계산해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요.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수식을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4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If 만약에 타입 T Y P E 가로 여시구요. 타입이란 함수만 입력하셔도 숫자는 1 텍스트는 2 논리값은 4라는 설명이 쭉 나옵니다. 타입 넣으시구요. 조금 전에 브이로컵을 통해서 구한 값이요. 가로 닫으시구요. 숫자입니까? 1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이라면 조금 전에 브이로컵을 통해서 구한 값을 다시 한번 범위정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구한 값을 그대로 표시할 거구요. 1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류값이었잖아요. 오류값 16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1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값을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을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구요. If 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오류값은 0으로 처리가 돼서 수강률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실 거구요. 할인율을 빼지 않으니까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다시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2번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5번 7번 7번